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글소만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합시다 오늘 오직 글소만 말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요 사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지교의 현장마다 오직 글소만 말하는 그런 말씀 운동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이 바로 글소가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섬기는 대교구에서 장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집내였고 한 건은 조문이었습니다 조문은 경남 산청 지리산 있는 데였고 또 집내는 수원에서 이제 집내를 하게 되어졌어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문이 되었든 집내가 되었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꼭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두 분 다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 소천하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길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망했다 표현하지 않고 소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름에 응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입관 때부터 쭉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두 가정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등록한 가정들이 각각 생겨났는데 경남 산청에서 조문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그 유족 가정이 지방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또 수원에서 집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집사님 동생 부부가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까지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인사를 드린다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요 전 교회에서 팬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아 장례 예배 이렇게 잘 인도해도 팬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저의 팬이 되셨는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신뢰감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또 교회까지 등록을 하고 본당 헌금 237 헌금이 이게 뭐냐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 헌금도 나도 드리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남 산청에서 조문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는 전사님 가정이었거든요 전사님 시댁 가정이었는데 지방교회에서 집내를 하셨대요 그런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만 했고 한 번도 복음을, 글소를 말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조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영접하셨던 그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교회에서 또 어떤 모임이 되어졌던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만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도 뭔가면 엄청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애초에는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팔았죠 그런데 재산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재산의 일부를 감춰두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주의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아까워도 또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이런 충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죠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부로에서 난 내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나는 사람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혼신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보면 이런 혼신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구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새끼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일부였지만 소수였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혼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믿음의 행위를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바나바의 광경을 지켜봤던 이 부부가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실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 5장에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 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처분한 그 재산의 모든 돈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사단이 틈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내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옛 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돈 잃고 생명 잃고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례 치렀죠 그런데 세 시간쯤 후에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죠 조금이라도 눈치 있었던 사람 같으면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치가 있었으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삽비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요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삽비라의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요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혼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시험하느냐고 호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삽비라의 영혼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즉사한 것이죠 선한 의도로 헌금하려고 했다가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숨겨놨던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쌍묘의 비극이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쌍묘의 비극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입니다 순간 악령에 잡힌 그런 결과였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령에 끌리던 옛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소가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소가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소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소가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그리소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성령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리소가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다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무리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요 현장은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 또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요 교회 내에 혼란이 있었어요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요 교회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의 헌금 문제가 죽음 사건이 되자 교회는 혼란에 쌓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운동의 목적은 교회 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문제, 이런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의 더 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신앙 생활의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틀 인생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씀 운동 현장에 갔다가 이부 순서를 가끔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운동 전부 내가 하든지 또 내가 참석하든지 거의 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일부는 당연히 말씀 운동이죠 말씀을 잘 듣고 이부 순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이부 순서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또 성도들의 흉대는 이야기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 운동의 참된 목적과는 상반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참된 의미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분명히 내가 열고 있고 또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 운동의 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새로운 답을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또 흉과 허물이 되는 것을 전부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이 있었던 반면 교회 밖에도 혼란이 극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밀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은 이라 가렸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허다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은요 온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여기 전부 잡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불신자 가지는 6가지 이 불신자 상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같이 오류움을 겪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말씀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오류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서 참된 해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도 아직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금으로 답을 주고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복잡한 문제 문제들이 다 있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있죠? 저만 있는 것 같네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병든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나음을 얻어내라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어냐 말씀 운동의 현장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나음을 얻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답을 얻는 다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에서 참된 글소만 말하고 글소 안에서 답을 얻는 그런 장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팎의 문제뿐만 아니라 핍박이 극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이죠 대제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으로 큰 부응이 일어났지만요 말할 수 없는 또 핍박과 오렴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유롭게 모여서 집회할 수도 없었어요 보금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게 되어주게 되면 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까지 당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결국은 스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오렴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보금 운동 이 말씀 운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나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말씀 운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운동 지교의 운동 잘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도 말씀 운동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의 길이 막혔다 그런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도요 목숨을 걸고 보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 운동을 하지 말아야지 문을 닫아버린다고 한단다면 흑암의 세력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잃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 운동을 계속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핍박과 문제 가운데서도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만 전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말씀 운동을 하면서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 운동을 전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거 한번 돌이켜보면요 조금만 힘들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 말씀 운동하던 그 장소를 닫아버리고 또 그만두기도 하죠 오늘 다친 지교회가 있으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금 지교회를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는 존련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전부 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절대로 다친 거 다시 열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들은 다친 지교회 있으면 다시 여시길 바라요 한 개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지교회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운동이에요 지교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글소를 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교회를 운동을 하고 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를 통한 말씀 운동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운동인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중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서 말씀 운동해라 그러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 운동하는 것이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운동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하는 데에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테고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생명의 말씀 그리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운동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시급한 사역이에요 5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송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이 얼마나 시급했으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말씀 운동하도록 인도하셨겠습니까 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말씀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시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바쁘고 또 할 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바쁘고요 또 할 일이 많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운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옥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 사도들이 보금전하다가 말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말씀 운동해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운동을 명령하시고 또 사도들에게는 감옥의 문제를 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문제도 있고 사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 운동을 명령하시면서요 나에게 있는 감옥의 문제 또 감옥의 문과 같은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급하게 여기시는 말씀 운동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원단 메시지 주신 말씀 그대로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나 성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무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보금 운동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운동을 하면서요 각자의 현장에서 뭘 말해야 될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보금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현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면 현장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인데 주간 중에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현장에서 다시 듣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 뭘 말해야 될까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요 예수소를 보내주셔서 그 글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흑아임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이 구원의 메시지, 보금의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또 다른 새 생명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생의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직 글소만 말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 운동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5장 42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은 정한 날짜가 따로 없었어요 날마다 말씀 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 하지만 날마다 하지는 않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 생각할 때마다요 나도 날마다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은요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에 전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운동하는 그런 우리 말씀 운동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의 현장에 능력을 주세요 말씀 운동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일,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는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흑암을 꺾어 주셨어요 말씀 운동에 방해가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을 속이는 흑암에 잡힌 그런 어두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교회 사역자 조장들 모임 때마다 요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흑암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저는 늘 흑암을 꺾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모든 흑암 문제는 내가 다 꺾겠다 내가 다 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흑암에게 속지만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흑암은 내가 다 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흑암에게 절대 속지만 말아라 그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얻어요 예수님이 흑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힘을 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흑암을 꺾고 있다 흑암은 제가 다 꺾는다 여러분들은 절대 흑암에게 속지만 말아라 그 말에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오늘 이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흑암은 단위 목사님이 다 꺾어주고 계셔요 흑암은 제가 다 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흑암에게 속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흑암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꺾어주셨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문제 흑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운동 현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 운동하는 데에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라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말씀 운동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면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운동 글소 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밤에 나오신 모든 송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송도들은 초대교회 같이요 사나주구나 오직 글소만 말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서zus 부 아 아 이 에밋